지금 시작하러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잠시만 기다려주기 도움말이 와 멋지다 멋져 사랑의 고백 멋지다 멋져 다정한 우리, 수국이네요. 노 부부의 여유. 여기 보이시나요? 노 부부가 계십니다. 안은 동락 땅 계정. 멋지다. 이건 기다림. 2019년도 작품이네요. 이건 천년의 흐름. 이번에는 천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사화입니다. 와... 저쪽은 사남매 손자, 손녀들 싫어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할머니가 이런 작품을 하시다니 멋져요 멋져 저기 앉아계십니다. 작가님은 여기 앉아계세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 사영이 작가님이십니다. 대전 MBC M갤러리 1층 이렇게 볼까요? 멀리서 보는거에요. 멀리서 보는거에요. 어사화 가져봤죠? 풀빛 풀빛 사진 같아요. 지금 진짜 진짜 어디서 그림을 계속 배우신거에요? 웬일이야 진짜 되게 곱게 칠하신다. 정말 나는 찬 포도나무요. 6시 열정의 빛 끝 끝나면 응 아 진짜 진짜 먹고싶어요 포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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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정신을 처음 하신거에요? 네 이게 말이 돼? 어? 언제부터 몇 년 되신거에요? 오 우와 오 오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당신의 향기 이거 진짜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 오 진짜 오 오늘 한여름의 꿈 기현 기현님의 사진인가봐요 우와 청춘 정혜원 회장님같은데 우와 뭔일이야 세훈 사남 사남매이시래요 첫째 둘째 해운 셋째 덕훈 혜완 혜완 진아 손녀 진아 상은 사진 맞죠 그림입니다 그림 미용 승향 지향 예응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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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같은 이분 주인공 좀 서주세요 이쪽으로 주인공 주인공 이분이십니다 주인공 이렇게 하겠네 이게 저입니까 이게 저입니까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워낙에 그림을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잘 그렸을 줄 몰랐고 어머어머어머 또 사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거를 좀 전시에서 어머님 기쁘게 좀 해야겠다 그리고 품하지만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코로나도 못 만났는데 네 계기가 돼서 네 어떻게든 와야될 거 아니에요 연세드신 분이 전세를 여는데 그렇죠 많이 오셨을걸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년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그 매년 여름이죠 고맙습니다 아니 올해할 작가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86세세요 우리는 햇병아리에요 빗덩이에요 빗덩이에요 빗덩이네 빗덩이 저희 엉금엉금 기어다녀야겠네요 86세 아 진짜 너무 멋지다 저희 엉금엉 감동이야 네 그 엉금엉 한 번에 뉴질랜드의 추억 이게 화려한 외출 모네의 기억 사진이야 오오오오오 축제 오늘 좋은 날 주문사 пал지 고래 생산 도사 금지 천천히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